코치님 안녕하세요 코치님 김대래 코치님 오늘 저의 훈련을 도와주실 악마 조교 김대래 코치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구독자님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들리네요 안녕하세요 2.2 1.5 2.5 4.5 4.5 4.5 5.4 성공 오우.. 한 줄 말.. 오우.. 한 줄 길어야 돼 진짜 틀린다 바닥에 있자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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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점프 자 점프할 때 자자 너무 힘드네요 자 자 너 락키 잘 만들어져 1, 2, 1,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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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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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